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원클릭을 활용해서 치료계획과 비용계획을 입력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용한 기능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꼭꼭 기능 숙지하신 다음에 업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전자차트 메뉴인데요. 전자차트 메뉴에서 치료계획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자차트 메뉴 들어오시면 이렇게 쭉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많은 메뉴 중에서도 TX플랜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치료계획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치료계획을 입력하게 되는 방법은 어떤 어떤 치아에 어떤 계획을 입력할 건지 일단은 위에 있는 치식창에서 치아를 선택을 하게 돼요. 몇 번 치아에 어떤 치료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치아 번호 선택한 다음에 온레이를 하겠다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겠다 등과 같이 치료계획을 쭉 세우실 수가 있어요. 입력한 치료계획은 왼쪽에 보이는 전자차트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5번 치아, 17번 치아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17번 치아에는 뼈의식도 할 거고 또 다른 치아에는 온레이도 하고 치경물 레진도 하겠다 등과 같이 치료계획이 쭉 입력이 되어 있죠. 전자차트에 TX플랜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바로 전자차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진료 입력과 진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되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치료계획에 대해서 이 치료계획 영역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치료계획 창이 추가로 실행됩니다. 추가로 실행된 치료계획 창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업무가 가능한데요. 치료계획을 전체 4가지 정도로 세웠을 때 1번 항목에 대해서 부가적인 메모를 달고 싶을 수도 있겠죠. 1번에서는 임플란트를 한다고 적어놨는데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메뉴를 선택한다면 클릭하시면 밑에 메모 영역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임플란트를 하기로 치료계획 세워놓은 거에서 재료나 비용 모두 재상담이 필요하다는 메모를 달고 싶으면 여기다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 치료계획에 대해서는 메모가 입력이 됐고 입력된 메모가 있다는 표시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세운 치료계획 중에 메모가 입력되어 있는 건 몇 건 있을까요? 이렇게 임플란트랑 뼈의식 쪽에서 메모가 추가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온레일을 하겠다는 34번부터 37번 치아에 쭉 치료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뭔가 색상이 되게 컬러풀하죠. 이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색깔이 컬러풀한 기능의 이유는 치아별 치료 진행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치아를 34번부터 37번까지 4개 치아에 대해서 온레일을 하겠다고 치료계획을 세웠지만 당일에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까지는 어디까지가 치료가 됐고 남은 치료가 어떤 거다라는 걸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색상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치아별 치료 진행도를 표시하려는 항목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여기에서 치료계획 진행상태 변경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실행이 됩니다. 치료계획 상태 변경이라는 창이 딱 실행됐을 때 여기에서 34번은 치료가 완료가 됐고 완료를 하려면 마우스 그냥 기본 클릭하시면 완료 처리거든요. 완료가 됐고 35번은 치료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지만 취소됐을 때 마우스의 가운데에 있는 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취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6번, 37번 치아는 지금 치료가 진행 중이다라는 걸 표시하려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들을 쭉쭉쭉쭉 선택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자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차트만 보고도 4번 치아 됐고 5번 치아는 취소했고 6번, 7번만 진행 중이니까 이것만 마무리하면 온라인은 치료가 끝나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차트를 뒤지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는 기능입니다. 치료계획 기능을 꼼꼼히 사용하는 치과가 있다면 치료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색상별로 치료 진행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장님도 밑으로 차트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확인을 했는데도 뭔가 확인이 부족하면 아마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거예요. 구두상으로 확인을 하면 더블체크 차원에서 좋겠지만 일단 색상만 보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치아 치료 진행도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치료계획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계획이 끝났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비용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치료계획창에서 치료계획을 다 입력하고 메모라든지 지능도도 다 만약에 표시를 했다면 이제 비용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비용계획 수립버튼을 누르면 비용계획창이 실행이 됩니다. 비용계획 수립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숙과풀 형태로 들어간 비용계획창이 실행이 돼요. 왼쪽에 보이는 게 기존에 세워놨던 치료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계획을 17번, 15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임플란트를 오스템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 걸로 할 건지 어버트먼트도 기성으로 쓸 건지 커스텀으로 쓸 건지 등과 같이 치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숙과를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뭔가 메뉴판 고르듯이 최종 견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쉽게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최종 결정된 비용은 맨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치료계획을 세운 거에서 숙과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맨 오른쪽에 최종 비용 계획이 비용 견적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나온 비용에 대해서 또 항목별로 메모를 달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모들은 항목별로 여기서 메모를 추가 기재하실 수도 있고 전체 비용에 대한 메모는 종합 메모란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종 나온 견적에서 합계는 얼마가 있지만 여기에서 지인 할인이라든지 특정 이유로 할인이 들어간다면 할인 금액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직접 입력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수동으로 얼마를 할인하겠다라는 걸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원내에서 정해놓은 할인율이 있다면 실장 할인, 원장님 할인, 원장님 지인 등과 같이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할인율을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활용하셔서 같이 일괄적인 할인율을 반영할 수 있게끔 활용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일일이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니까. 그래서 할인 금액 누르시면 최종 확정 금액이 얼마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환자분들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담당 의사가 누구였는지 담당 직원이 누구였는지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환자분들이랑 견적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넣어놨어요. 부가적으로.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내용들을 환자분들 대상으로 출력해서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프린터 버튼을 눌러서 산정 내역서를 출력해서 환자분들 대상으로 지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계획 확정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계획을 세워서 수납관리랑 연계하는 관점에서 수납계획을 연동하면 좋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종 나온 견적에 대해서 저장과 동시에 수납계획을 추가를 하시면 수납계획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계획을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수납계획 창과 연동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납계획명이 어떻게 되고 계획 시작일이 언제고 담당 의사는 누구고 수납상태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쭉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계획 메모에 나와 있는 것은 치료계획 한 다음에 비용계획하는 단계에서 입력했던 그런 수단들이 나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시면 수납계획 탭에 어떤 수납계획들이 입력이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세웠던 비용 견적에 대해서 추가한 수납계획이 이 1번 수납계획이거든요. 이렇게 수납을 해놓으시면은 환자분들에 대해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 진료에 대해서 수납이 이루어졌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환자분들이 수납을 하게 되면은 얼마 비용이 나왔고 얼마를 냈다라는 걸 이렇게 카든지 현금인지 기타 온라인 입금인지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수납받은 금액을 카드나 현금이나 기타 중에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계획 버튼의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수납계획에서 차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466만원이라고 견적이 나왔는데 오늘은 30만원만 냈다 혹은 100만원만 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전자차트에 그런 정보가 표시가 돼요. 여기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전체 확정된 금액은 466만원이었는데 받은 금액이 150만원이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316만원이라는 게 전자차트에서 비용계획한 쪽에 보이기 때문에 이 수납이 끝날 때까지 상단 고정을 해놓고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겠죠. 그래서 전자차트에 비용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납관리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수납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비용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수납계획과 연동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수납계획을 연동하면 확정금액과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이 전자차트에 표시가 되어가지고 데스크에서도 보기 편하고 진료실에서도 보기 편하고 상담실에서도 차트만 보고도 어떤 어떤 상담들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어떤 견적이 나왔고 얼마만 받으면 되는구나 라는 유기적인 정보들이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트 관리에 있어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치료계획과 비용계획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종이로 작성하는 치료계획들이 되게 자유도가 높기는 해요. 근데 프로그램에 이런 정보들을 넣어놓고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고 원할 때 쏙쏙 뽑아보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좀 사용방법을 터득하는데 적응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치과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치료계획 쪽의 기능들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료입력 관점에서 유용한 기능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